일본에서의 둘째 날 시작합니다. 어제 비가 와가지고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오늘 일정에 차질이 있을 줄 알았는데 햇볕이 이렇게 쨍쨍 나서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지금 가는 건 일본 라멘 중에 이치란 라멘 말고 이푸도 라멘이라고 전체 유명한 데 있습니다. 걸로 갈래 보셔야겠죠. 방문이 났어요. 여기도 약간 숨겨진 맛집 같은 데서 사람들이 이렇게 서서 기다려서 먹고 있네요. 어제는 안 기다려서 먹을 수 없는데 오늘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첫번째 날 기분이 다시 풀렸습니까? 그냥 건대 입고 옮겼는데 기분이 풀렸어? 기분이 풀렸어? 기분이 풀렸어? 기분이 풀렸어? 기분이 풀렸어? 이 푸도라멘이라고 약간 원화가 쪽이랑 살짝 떨어진 것도 있는데 아까도 보셨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만큼 맛있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보면 테이블이 약간 원형 테이블처럼 있어요. 여기도 보면 약간 두 분이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가족도 아니고 먹지기도 하고 먹어서요. 약간 이게 뭐 있는지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이거 여기서 담아서 먹을 맛. 그냥 콩나물 넣어요. 어? 저희 교자 시켰는데 교자마자 나왔어요. 한번 교자 먹어보겠습니다. 어메이징? 체나우스 맛있답니다. 그리고 바로 제가 시켰어요. 제가 시킨 라면도 나왔고 출리엣이 시킨 라면도 나왔어요. 지금 제 거랑 출리엣 거랑 먹어본 결과 출리엣은 제 게 더 맛있다고 합니다. 근데 솔직히 제 게 진짜 더 맛있어요. 의심해야죠. 여기서 그런 거 드시는거에요.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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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것도 맛있다고 하면서 맛있게 먹고 있네요. 맛있어? 맛있어. 네. 난 좋아. 다 먹고 계산하러 갈 거예요. 다 먹고 계산하러 갈게요. 과연 계산을 잘 할까요? 얼마야? 야 5번 야 있어 나 여깄어 500엔 있어 2,400엔 나와서 2,500엔 됐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가 해파이브라는 쇼핑몰 같은데 여기 가다 보면 대갈람차라고 해서 이렇게 도는 걸 타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지금 그거 타려고 왔거든요? 근데 여기 쇼량이 탈 거야? 여기만 올라가면 관람차가 있는 곳인데 이미 느낌상 이미 안탑니다 탈 수가 없는 이러고 있는 거 보니까 혼자 타기도 그렇고 저희는 그냥 쇼핑몰을 구경만 하다 갈 것 같은 느낌이에요 도착했습니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면은 그렇다고 이제 이렇게 전반적인 오사카 야경 아 야경이래요 시내 구경하는 건데 저희 결국 그래서 그냥 아이스크림 먹으러 왔어요 그냥 아이스크림 먹으러 왔어요 그냥 아이스크림 먹으러 왔어요 뭐 안경만 보면 항상 와서 써보는 아, 축하해! 이의 저야! 이거 새겨네! 저? 이의 저의 저의, 맞나? 뭐하는 거야? 지금 비디오 하고 있는데 야 저희는 지금 오메다 공중정원 거기 가고 있어요 원래 저녁에 가려고 했는데 너무 왔다 갔다 거리가 심해서 가까운 데 있을 때 가려고 저기 보이는 오메다 공중정원에서 오사카 시내를 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3층에 올라와서 약간 이렇게 화이트한 톤에 이를 따라가다 보면 티켓 부스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화장실 갔다 오고 한결 가벼워지신 예 이제 들어와서 저희 뭐냐 이거 이런거랑 해서 이거 티켓 받고 이제 와서 바깥을 구경하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들어와서 저희 뭐냐 이거 보면 이렇게 오사카의 전체적인 도시의 느낌을 한눈에 이렇게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서워서 저분은 저렇게 혼자 찍을 때 멍하니 있다고. 진짜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이런 건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저희 지금 나오는데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저희 바로 들어왔었는데 그래도 일찍 오기 잘했네. 지금 목이 너무 말라서 편해져 왔는데 클리어 코크라고 신기해서 한번 맞춰보려고요. 일본에는 진짜 특이한 음료들이 되게 많아요. 요거트 클레버 워터? 요거트 클레버 워터? 원하는 거? 원하는 거? 아니요. 피치. 피치 워터. 자, 가자. 원하는 거? 오. 와우. 와우. 맛있어? 맛있어? 어 이거 이러다가 코크 광고 하나 들어보겠는데? 코크는 아니지. 네. 음. 음. 어. 이걸 마셔본. 느낌을 말하자면. 콜라 같은 맛인데 약간. 약간. 약간 더 달달한? 네. 더 달달한? 더 달달한? 네. 좀. 네. 아무튼 좀. 지묘한 맛이에요. 지나갔는데 가라오케 룸을 보더니 한번. 가서. 보자고 하는. 저희 지금. 결국. 가라오케 룸에 들어왔어요. 그냥 짧게 노래 한번 부르더라고요. 지금 진짜. 예.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겨우 진짜 일본어 아무것도 못하는데. 몸짓, 발짓으로 해서. 어떻게든 해서 올라가는 거. 우선 30분만 해보려고. 예. 일본 가라오케 룸은 이렇게 생겼죠. 과연 안은 어떻게 돼 있을지. 어 우리나라랑 크게. 예. 크게 다르진 않는데. 음식을. 시킬 수 있고. 술도 따로 마실 수 있고. 이렇게 돼 있네요. 약간 코인노리방처럼 돼 있는데. 요렇게. 제가 좋아하는 이적을 눌렀더니.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하고. 어. 예약. 예약. 레츠다.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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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뭐니? 한번 시작할까? 어? 오. 예약. 오. 아, I got it. 아, 아. 지금 신나게 다음 노래 뭐 부를지 준비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조작이 힘들어서. 줄린이 좋아하는 노래 중에 전황섭이라는 가수를 떠나지만 이 노래 되게 좋아요. 그대여, 왜 떠났는가 내 마음을 보고 있지 않나 그대여, 떠나지 말아 그대여 일을 받는 것 같아 이제 스캔을 하면 내일 돈이 나오는 거 같아요. 최대한 비용해야지. 네, 너에게 비용하고 있잖아. 아 아, 어디? 아, 여기? 네. 와우, 정말 비싼 것 같아요. 700엔 나왔어요. 30분에 700이면 코인 너르방에서 이 정도로는 좀 비싼 편이죠? 돈을 넣으면 돈을 잘 넣으면 이제 거스름돈이 나올 것 같아요. 돈을 잘 넣을 것 같아요. 돈을 잘 넣을 것 같아요. 아, 기다려주세요. 와우. 그러면 잔돈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끝. 이게 일본 가라오케 룸이네요. 약간 무인식으로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요즘에 가라오케 여기도 무인으로 결제 마지막 시스템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지금 흰사이밭이 왔는데 우선은 오므라이스 맛있는 데 있다고 해서 오므라이스 가서 먼저 먹고 디저트 맛있는 데 있다고 해서 디저트 먹으러 가려고요. 여기가 약간 그 남바에 있는 것보다는 좀 더 조용하고 약간 분위기 자체가 약간 부드럽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뭔가 쇼핑 같은 것도 하기에도 여기가 좀 더 여유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그냥 들어갔다가 지금 자리에 꽉 차서 나와서 여기 기다리고 있어요. 세명? 세명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근데 워낙 합소해서 웨이크림을 위해서는 영어로 조금 더 여유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여유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친절하죠? 저한테는 엄청 콕콕하긴 해요 토마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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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하야시 뭐 먹을거에요? 뭐 먹을거에요? 짜장면 닭? 네 이거 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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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먹을거에요? 뭐 먹을거에요? 토마토야 정말? 저는 토마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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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치킨 오리 오므라이스 오리 오므라이스는 처음 먹는데 어떨지 내꺼 오리 한 번 먹어봐 응? 한 번만 먹어봐 맛있어요 이거 알았어 먹어 고마워 표정에서 느껴지는 격한 다 베스트 다 베스트이면 눈을 보여주시기 진짜 맛있어 알았어 그럼 토마토 먹어봐 토마토 토마토 밥 고르고조라가 더 맛있는 것 같은데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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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 오리 한 번 먹어봐 오리 한 번 먹어봐 한 번만 포크로 먹어 포크로 포크로 먹어 포크로 먹어 포크로 먹으라니까 괜찮아 하나만 집어먹어 고마워 고마워 요거 맛있지? 없었었었었었었었었 요거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그 고르고르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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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딱 반만 남겨놨어 이제 치즈는 정말 좋은데 다음은 이 시간 치즈 한입 딱 해봐 한입 먹어봐 러쉬에 오더니 지금 직원이랑 갑자기 얘기하더니만 테스트를 하기 싫었어요 얼굴과 몸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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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테스트하더니 이거 하나 사겠다고 좋아 선 becca 영화 얘들아 나 아이돌 데뷔하는 거 아닙니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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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